네 반갑습니다. 교직 논술이 오늘이 개강이네요. 그렇죠? 심화반 기출 분석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주차 동안 기출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학년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일 쓰기 쉬운 문제로 아까 이 얘기 하려고 그 중에서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롭지 않고 너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 따로 없고 아주 진짜 편하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같이 분석해 보고 선생님들도 쓰고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첨삭. 첨삭. 아무리 사실 논술 쓸 때 선생님 뭐 이제 이거 조금 이상하겠다 그런 감은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그거를 첨삭 받는 거랑 아닌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첨삭 받고 다시 써본다. 그 다음에 첨삭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퍼펙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있다. 그러면 또 첨삭 받고 다시 써보고. 많게는 세 번까지 써보면 완벽한 거죠. 완벽.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직 논술 20점 만점을 바라보고 100점 중에 20점 배점이고 1교시고 아주 투자 가치가 높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논술이라 그래서 따로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써보는 연습만 좀 충실하게 하면 진짜 여기서는 20점 다 가져가야죠. 우리가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직 논술은 꼭 그 대답만 써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열린 여기서는 조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틀리지만 않은 거를 쓰면 되는 이제 고런 형식으로 나뉘어서 서술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볼게요. 다음은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과 관련된 반성적 전월의 일부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교사의 갈등 얘기만 하고 새 교사의 사례를 드러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아직 문제 다 읽지 않았지만 뭐 갈등, 해결 방안, 이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툴이에요. 기본적인 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갈등 상황. 그러면 그 갈등이 왜 생겼느냐 갈등의 원인을 쓰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해결 방안을 쓰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 해결 방안을 그걸 든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이 하나 있으면 그 갈등을 딱 찍고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요즘에는 여기도 그렇지만 갈등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약간 조금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문제에서 얘 갈등 상황과 그 해결 방안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유를 쓰라고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갈등과 그 갈등이 생긴 원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쭉 예를 들면 지금 저 문제에서도 그렇고 최교사의 쫙 연결 권교사의 연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서술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쓰기 너무 편하게 1번에서는 갈등 내용만 기술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쓰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쓰지는 않는가? 어머머 여기 물이 묻은 거네요. 쓰라는 거에서 벗어난 거는 아닌가? 그거를 좀 의식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쓰라는 거 말고 다른 거 썼을 때 점수 없어요. 어쨌든 배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감점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맞은 것까지 같이 감점이 되는 거지. 꼭 쓰라고 하는 것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교사의 전월에 근거하여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라고 했어요.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의 갈등 내용 갈등 내용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두 번째 행동의 이유 옆으로 써도 되지만 그냥 요거 되게 조금 사실은 특이했어. 그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썼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하기에는 오히려 좋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결 방안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 이것도 그래서 이 세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했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그거를 각 교사별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건 각각 기술이고요. 그렇죠? 문제에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논하라야. 논하라 네 번째 최 교사와 유아 이건 아예 그 다음에 권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김 교사와 동료 교사 우리 아주 기본적인 관계성 그죠? 동료 교사 교사와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 한 가지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배점을 보면 갈등 내용도 3점이고 그 다음에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도 3점이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3점이고요. 네 번째에서 덕목이 3점이고 이유가 3점이야. 그 얘기는 덕목을 딱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졌다. 그냥 서수령으로만 갔다. 그러니까 서수령으로만 갔죠. 그런 경우에는 2, 3점이 미지수야. 물음표야. 과연 제가 첨삭한 것처럼 찾아서 줬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거는 협력이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거는 안 들어갔어. 이제 보면서. 그래서 덕목 따로. 그래서 배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덕목 쓰는 게 선생님들이 사실 어려워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쉬운 거예요.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되거든. 그래서 그 덕목을 쓰고 이 이유까지 이렇게 서수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배점. 논술의 내용이 15점이에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세 가지 각각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이거야. 그 다음에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뭐냐?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세 교사의 문제 해결 방법. 이 행동을 했더니 그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세 가지. 일부러 그냥 개수 세려고 7, 8, 9.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덕목과 이유. 10, 11, 12. 그 이유니까 각각 13, 14, 15. 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1점짜리. 하나하나가.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덕목 하나 안 써서. 생각만 해도. 그렇죠?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논술의 체계가 이제 이렇게. 이때도 원고지 썼었나 보다. 20년에도. 5점은 낮아요. 논술의 체계에 5점. 그래서 논리적 체계성이 3점이고 이제 맞춤법이나 원고지 작성법 불량 자체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원고지가 아니고 줄글이어서. 그래서 합쳐서. 그러나 여전히 맞춤법이나 원고지 작성법은 배점에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5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나 벗어나게 띄어쓰기를 너무 눈에 띄게 잘 못했다든지 문단을 과하게 잘못 나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체계 점수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점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 지문부터. 최교사의 저널이에요. 최교사. 여기서 그냥 같이 찾을게요. 하나씩. 주영이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다. 주영이 어머니께서도 그 점을 걱정하신다. 주영이는 거의 매번 식사 시간에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남긴다. 나는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였다. 그랬더니 어제는 주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 먹기가 싫어서 핑계를 댄 것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처음 읽을 때는 최교사, 김교사, 권교사의 저널을 다 그냥 쭉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히 읽었으니까 바로바로 갈게요. 우리는. 그래서 입이 짧아. 어쨌든 얘에 관련된 문제는 편식이죠. 편식. 그래서 편식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야. 그런데 갈등이 뭐예요. 너무 좋게 뒤에 저널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부분이야. 그죠?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은 남기도록 해야 할지 남기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할지 이 부분을 갈등으로 쓰면 되겠죠. 그냥 음식만 쓸게요. 음식. 다 먹을래? 남길래? 이제 이거. 선생님은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더니 이어서 그 행동을 한 이유 그랬는데 두 번째가 행동의 이유가 맞나요? 선택한 행동의 이유. 그러니까 뭘 선택했는지는 밑에 있고 그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죠. 이유.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 건강. 이렇게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했어. 거기까지 이제 쓸 수 있겠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후에 나타난 문제.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음식을 남겼어. 알고 보니 먹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문제점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주영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써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최선의 답이 뭘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뭘 썼다고 그래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적혀있던 것 같은데? 주영이에 대한 해결 방법?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음식이 나오는 동화라기보다 이제 편식을 해가지고 뭐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더라.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따더라. 그런 동화 많잖아요. 그렇죠? 동화 활동을 해. 해서 지도를 해. 또는 선생님이 쓴 게 요리 활동. 그렇죠? 이제 답안 예시로 든 내용에 문제에서 같이 볼게요. 프리푸드브리지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싫어하는 음식을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는 요리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이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영양사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푸드브리지라는 기법을 딱 쓰기는 했지만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거는 뭐야? 동화나 뭐 편식하면 안 돼요. 노래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교육 활동이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다 교육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기 없지만 텃밭에다 식물 기르기 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고기만 좋아하고 식물을 싫어하고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좋아하는 것도 좋고 먹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도 그냥 포괄적으로 동식물 기르기 동물도 길러서 잡아먹은가? 식물 기르기 그러니까 식재료 기르기 이런 걸로 그렇죠? 이것도 학교 자체에서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화나 노래나 뭐 그림이나 관련된 내용은 교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느냐 좀 밖으로 나오느냐 또는 뭔가 연계하는 거냐 영양사 선생님하고의 연기죠? 또 하나는 아예 물리적 환경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요런 다양한 방법을 써주면 좋아요. 다양한 방법을 요건 이제 나중에 면접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이게 편식 지도다. 고기만 좋아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이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게 이제 그런 맥락인데 저는 이 편식하는 아이를 위해서 편식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게 하겠다. 나는 편식을 많이 해서 뭐 몸이 안 좋은 아이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듣고 뭐 개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교실에 있는 활동만 세, 네 가지 얘기한 사람하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요리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 또는 또 있죠? 가정과의 연계 학부모와의 연계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한 사람하고는 점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 면접 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하게까지 여기서 그냥 덕목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유는 이거는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틀리지만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최 교사가 유아에게 갖추어야 할 유아에 대해 갖추어야 될 덕목 이거는 이제 답지에서도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책임을 왜냐하면 왜냐하면 얘가 그래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기 싫은 건 안 먹어도 좋아 너의 자율성을 존중한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 선생님도 아까 건강을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함께 생각해서라고 하는 책임을 들 수도 있고 이것도 노란색으로 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언제까지인지인지 조금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방법도 그렇다 그래서 네가 안 먹어도 좋아 이거는 방임이지만 그래서 이제 인내했을 때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느낌을 기다려야 돼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게가 아니라 조금 더 유의해서 써야 되겠죠 책임교육으로 가면 조금 더 쓸말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최교사와 유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식사지도 음식지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딴 게 없어 음식 관련 건강 관련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문제 이거는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여기 나온 것만 쓸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 권교사 권교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의가 이 악기에 접어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다 며칠 전에는 힘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등원하기에 상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아침에 밥 먹다가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를 말로 하거나 표정으로 나타내면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반응을 하잖아요 진짜 구구절절 얘기예요 컵을 던져서 컵이 깨졌대 피가 났대 그거 치우다가 어쨌든 진짜 자세한 얘기 안 알고 싶은 얘기까지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입을 닫게 만들어도 안되겠지만 선생님의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은 좀 믿을만한 존재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다 를 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얼마나 고민되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얘가 가정학대를 당한 아동학대를 당하는구나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반대로 엄마 아빠는 다 싸우고 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얘가 일어나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이거 연구 통계에 있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싸움을 보면 자신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찔리네요 저도 자 그래서 이런 상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이 진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의 다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할지 언급하지 말아야 할지 엄청 갈등 되겠죠 부모님의 다툼 아 얘가 이렇게 어둡네요 까지만 얘기할까 우연히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지 얘기를 할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고 더 깊이 들어갈까 그럼 진짜 너무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 사실 상의가 말한 부모님의 다툼에 대해서 여쭙고도 싶었지만 혹시 이 말로 인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상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상의 유치원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 어떤 행동을 했죠 전화로 전화로 얘의 행동만 말했어 왜? 이유 불편해질까 봐 행동만 말했는데 이거는 불편해질까 봐 너와 나의 학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그랬더니 상의는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더 어두운 표정을 할 때가 많았대 더 어두웠어 그럼 선생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또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내가 적절하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부모님들이 얘 앞에서 싸우시나 이거는 내가 배운 정서적 학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답을 생각해야 돼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답을 생각해야 돼 저도 지금 말을 했지만 막 나오죠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하면 엄마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이 엄마가 본인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게 강연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다 같이 가정폭력의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연회를 할까 아니면 가정통신문 같은 걸로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써서 그러면 또 그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또 기분 나빠할까 막 이런 답을 막 내가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의 관련 문제 다 나왔죠 권교사가 갈등한 내용 부모의 다툼에 대해 유아가 말한 내용을 부모에게 얘기할지 말아야 할지를 갈등했고 찾았고 둘째 부모의 다툼에 대해 물을 경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즉 자신과 부모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유 걱정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쓸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죠 더 어두워졌죠 그럴 때 여기서 해결방안은 뭐겠어요 그쵸 여기도 개별면담 선생님도 개별면담 썼죠 사실 제일 좋아요 왜 얘가 힌트처럼 전화로 얘기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면담과 대면 개인 면담 대면 집단 면담 여기 있는데 대면 개별면담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답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강연회를 하고 뭐 이렇게 워크숍 역할 끝까지도 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는 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그게 이제 또 너무 트라우마로 갈 수도 있긴 하겠다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게 뭐냐면은 진짜 아이들 맞다 선생님도 성향이 그렇다 그랬지만 비슷하게 얘네 엄마 아빠랑 얘네 엄마 아빠랑 똑같이 싸우는데 얘는 그냥 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털어넘길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집 아이는 똑같이 싸우는데 너무 막 주눅들고 더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는 사실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경력에 따라서 내가 너무 저 경력이고 정말 저 엄마는 나한테 마음 일도 안 열 것 같다 그럼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도 저만한 아이 키워보고 뭐 부부 생활도 몇 년 이상 해봤지만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잘 풀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잠깐만 뭐 또 다를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는 너무 멀리 갔다 선생님들이 답 쓸 때는 이제 이론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권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덕목은 뭐겠어요? 뭘 쓰면 좋겠어요? 음 선생님도 의사소통 능력 썼잖아요 그냥 덕목이니까 그냥 소통 소통이 덕목인가요? 그냥 쓰는 거지 뭐 인성 덕목이라고 했으면 우리 책에 있는 여섯 가지 인성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덕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선생님한테 필요한 건 이 학부모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소통 능력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유 적절하게 본인이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선생님들이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정보 상태 등을 소통하며 공유함으로써 유아가 가정과 유치원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라 그랬으니까 뭐뭐 때문이다로 쓰는 게 좋아요 문제에 따라서 어미도 맞춰서 쓰는 게 편해 쓰기도 편하고 정답에도 가깝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김교사 김교사 동료교사와의 관계 자 유치원 운동회와 관련하여 교사협의회가 있었다 업무 담당자인 박 선생님께서 작년에 실시한 운동회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자고 하셨다 나는 유치원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회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함구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방식의 운동회에 대한 나의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운동회 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버렸다 무슨 이런 일이 종종 있죠 무슨 이런 일이 쉽지만 종종 있어요 우리 다 초임 시절이 있었지만 초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타이밍 놓치기 일수죠 딱 치고 들어가서 또 이제 반대로 경력 많은 선생님들은 못 기다리고 치고 들어오죠 중간에 끼어들고 할 말이 많고 아는 게 많아 아주 자 그래서 어쨌든 운동회 관련된 교사협의회가 있었어 갈등이 뭐예요 그죠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죠 새로운 방식이 운동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함구해야 할지 요게 갈등이겠죠 운동회 관련 의견 내놓을까 말까 내놓고 싶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 이유라고 물은 게 어 얘기해 보려고 그랬죠 왜 하려고 그랬는 거냐면 어 있죠 유치원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어 그런데 갔어 몇몇의 교사가 결정을 의견도 못 내놨죠 의견도 못 내놓고 그냥 뭐 그래 작년에 똑같이 그대로 합시다 그럼 됐죠 이제 회의 끝났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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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동안 선생님들 다 교실로 가고 이제 흩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예 결정을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건 본인 생각일 거야 작년에 그대로 하기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어 그럼 이제 가슴 아리 하고 내년에 다시 또는 뭐 다른 유치원에 가서 펼쳐보리라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이 아까 앞에 뭐라고 하셨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오냐고 생각을 정리한 파일이 뭐 이제 한글 파일이나 PPT 파일이나 모르겠지만 그걸 전달하겠다고 전달하겠다고 썼잖아요 너무 귀여운 초임 교사들의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 거야 메일로 각각 보내줄 거야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여기서도 이런 명칭들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다운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할 거면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는 게 어렵다면 근데 선생님 유치원 관련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메일이나 톡으로 보낸다면 그렇죠 보겠냐고 보겠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협의회를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는 뭐 비공식적인 교사 모임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다과회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취미 모임인 등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되는 것들이거든요 교사협의회 비공식적인 비형식적인 만남 뭐 취미 공유 이런 거 다 동료 교사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 내용은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교사협의회 때 여기서도 교사협의회에 얘기 나왔었으니까 교사 다음 교사협의회 때 준비해 갖고 오는 그런 건 좋아요 다음 교사협의회 때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 파일로 준비하겠다 선생님들이 바쁜 여기 바쁘다는 핑계 있으니까 바쁜 시간에 빠르게 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여 이런 말 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다음 그 대신 이제 여기 꼭 들어가야지 언제 어떻게 가 교사협의회를 이제 말을 적극적으로 의사 전달을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그건 속으로 속으로 왜냐하면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페셔널한 교사들 사이의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학생이 아닌 우리는 교사니까 김 교사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덕목은 이것도 많이 벗어나지 못해 그렇죠? 뭐겠어요? 협력이야 왜 제가 선생님도 그렇고 이건 다 초임 교사들 입장에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초임이건 경력이 5년, 10년 차건 동료잖아요 동료 그렇기 때문에 뭐 상명하복 이것도 아니야 그냥 협력관계라고 생각해야 돼 협력을 대표 덕목으로 쓰는 게 좋고 그 이후에도 문장을 잘 만들어서 쓰는 게 좋겠죠 협력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와 실천 기술 등을 배우고 긍정적인 분위기 수술을 받을 때 전문적으로 뭐 이거는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세 번째까지 그래서 서론에서는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어려운 게 맞아 특별한 이론이 없는 거니까 근데 다 교사 갈등만이야 교사 갈등이 많다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해야지 뭐 좋은 조직 문화가 생길 거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새 교사에 다 봤던 거니까 점검만 하고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될지 남기는 걸 허용할지 고민했고 권교사 부모의 다툼에 대해서 말할지 말지 김교사 운동의 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내놓을 건지 항구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갈등에서의 선택 어쨌든 갈등을 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하고 뭔가를 포기할 때도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거죠 유아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건강을 위한 거니까 책임으로 인내보다 요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툼에 대해 물을 경우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유아에 대한 책임이 연정선이잖아요 다 아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관계성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과 지역공정체가 함께하는 교육방법 이거는 뭐 협력 여기도 소통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협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아까 말한 푸드블릿지도 좋고 교육활동에 포함시켜서 근데 교육활동만 쓰지 말고 교육활동 중에 뭔지 동안지 샛노래인지 게임인지 그 다음에 권교사의 내용도 개별면담 여기서 포인트는 개별면담이겠죠 여기서 이제 해결 방안이니까 딱 포인트는요 항상 이런 명칭들 제목들이 딱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교사협의의 개별면담 푸드블릿지 활용 그런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든 이유를 이제 서술형이니까 서술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교사 다음 교사협의의 시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하겠다 뭐 이렇게 쓰면 좀 더 포함이 되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각 관계성에서 갖춰야 할 덕목들 아까 말씀드린 음식에 편식하는 아이 영양과 관련해서 신체 건강이니까 책임으로 또 학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소통 또 교사관계 사실 다 유아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더 재밌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지 때문이니까 그래서 협력이라는 덕목을 들어서 쓰면 되는 그렇게 하고 결론으로 저는 이제 그래도 결론은 좀 날 거야 교사는 이런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좋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깔끔한 교직 논술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되셨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학년도 건 조금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많고 엥?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쓰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2013년부터 2023년 2024년도 거 써봤나요? 처음에?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논술 시작할 때 제가 감 보기 위해서 해마다 그 해 시험 문제로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굳이 넣지 않고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각자 써서 첨삭은 언제든지 주시고 그거 빼고 조금 중복된다거나 그런 거 빼고 이제 2023년도 거까지 해서 앞으로 또 9주간 계속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할 거예요 꼭 첨삭 받으시면 도움을 본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직 논술 1주차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